선인의 스프레드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타사 버터 제품과 비교해서 살펴볼텐데요. 우선 냉장고에 보관해둔 버터를 꺼냅니다. 동일한 온도에서 빵 위에 펴발라보겠습니다. 타사 버터 제품과 비교해서 살펴볼텐데요. 타사 버터 제품과 비교해서 살펴볼텐데요. 선인의 스프레드블은 냉장 온도에서도 부드럽게 잘 펴발라집니다. 타사 버터 제품과 비교해서 살펴볼텐데요. 타사 버터 제품과 비교해서 살펴볼텐데요. 타사 버터 제품과 비교해서 살펴볼텐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